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.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제주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사진전은 2016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특히 이번 행사에 제주시 애월읍 어총게이녀들이 직접 방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 끈끈한 삶의 수단이 바로 하늘관이었나 싶은데 그게 지금은 또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 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금 등재가 됐죠. 자랑스러우시죠. 이번 사진전은 29일까지 서울시청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